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Page Size는 A4, Margin's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해제하여 Top은 27.5, Bottom 27.5, Left 12, Right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Document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쪽 안내선의 교차지점에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Zoom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하여 드래그하고, 안쪽으로 각각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에서 눈금자를 드래그하여, X에 3을 입력함으로써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위쪽 역시 Y에 3을 입력하여, 다음같이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이기 때문에 239를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이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186이기 때문에 183을 입력하여, 역시 안쪽으로 3mm이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를 Zoom 툴로 확대한 후, Line 툴을 클릭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길이를 5mm, 역시 둘 다 5mm로 맞춥니다. 선택 툴로 각각 그려진 안내선에 정확히 배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함께 선택하여 Ctrl C로 복사하고, 각각 사방에 복사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단선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Place, Photoshop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서 붙여 놓고, 상단에서 X는 0, Y는 0, W186, H242로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Display Performance High Quality Display로 설정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글 상자를 먼저 그린 후, Y-Culture 한국ac.kr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도 차례차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책을 참조하여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떡uments을 찾게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sind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맛있습니다. اللهnan Obama Buddy Garais Bara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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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